안녕하세요. 월드건축자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자재는 엘더 집성판인데요. 엘더는 오리나무라고도 부르구요. 사이즈는 1220x2440, 두께는 18mm입니다. 사이즈 같은 것 방식으로 집성이 되어있구요. 엘더 집성판은 오기가 없는 무자 제품으로 자작나무가의 낙엽규목이며 애쉬 고무나무 등과 같은 하드오드에 속합니다. 색상은 연한 브라운 톤으로 목질이 단단한 편이며 와일드한 무늬결이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나타냅니다. 보통 DIY 가구로로 많이 사용되고 인기가 좋은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엘더 집성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